Q.itzv2.1 sesameimi ss cinq ss s s s s s s 로그 그런 말씀 나셨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떨까요?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레넥톤을 먼저 쓰는데 AD랑 같이 쓰는 거 자체를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아래쪽까지 같이 여러 가지를 신경 썼던 거 같거든요 PSG가 진짜 편한 게임이네요 와 이거 탱커 이거 완전 할 맛 나네 약간 이런 게임이라서 그렇죠 오리아나 세나가 또 전멸만 없으면 확정 디스코 방방이군요 너무나도 좋은 게임이네요 로그가 1렙부터 대기 중 합쳐 3명 그래서 대기하는 게 신상치 않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계속 미드 쪽을 파네요? 너덜메어씨가 벌써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? 2대 임장에서 아니 이게 게임이냐 중렙 찍고 이렇게 조이면 말파가 역차하면 궁 바꿀 수 있거든요 라르산도 있거든요 페이파봐 진짜 야무지게 치네요 더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시원한 오런 리퍼마 브레이크가 고장났 트리 oui 위 피네 이런 능력은 원래 발군이야 피네 라이브가 되게eun 인스파이어도 바로 혼자지 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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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별도 없지 힐 도 없지 포탑이 널 지켜줄거 같애? 못 지켜줘요 세나노틸쪽은 이블린아빠이 그렇게 없네 아 순식 또 찢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어디에 가든 다 무섭거든요 다신 라르샨도 옵니다 루샨도 와요 이블린을 직접 드라가오는 대벽 킬 핑과 벤더 리버테크 전사 우린 리버테크인데 상대는 캐리어예요 동중의 스테이져요 저기라도 못해요 일캐리어도 못해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진짜 그리고 정말 철벽의 핀 와 더 빨리 끝난다 물론 뭐 무시한쪽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도 벤더라도 와 끌어오기가 있군요 이거 그래도 리버가 상륙할수만 있으면 3천 리버 3세치 드랍 리버 드랍 블루가 넘었습니다 이블린 저 안쪽에 드랍했으면 대박인데 막 이렇게 강경 대응했으면 은근히 좀 기회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걸었어야 되는 상황이야 상대편 딱 걸렸네 루시 밖에서 집 가다가 굴렸죠 불렁새 이제 굴러가면 살려둔 줄게 루시안 디테일 살려줄게 누가 누구 맘대로 대신 이런걸 많이 찾아야 될겁니다 와 어디갔어요 카이링 있었는데 없어졌고 가고의를 쓰기도 전에 노틸 없으면 이니시도 안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항상 필요한 노틸이 지금 없습니다 왜? 로그가 다 쏟아붓 그냥 지금 타이밍 그래서 그냥 3명 전사 시원하네요 한타의 핀 한타의 핀 핀 앞만 보고 가는 핀 네 그래서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카이링은 있으나 말하구요 현 상황에서 동료 4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? 쌍둥이 타워 개고 넥서스까지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고 이렇게 해서 2020 자 월즈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죠 GG 이렇게 데이터 상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퍼펙에 근접한 상황까지 갔어요 16 대 0이었군요 힐이 없었습니다 PSG 기준 그렇죠 오늘 1,2,3 세트 패배한 팀들은 더 이제 분발해야겠죠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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